왜 이렇게? 나는 저렇게 가야 하는 거야? 네... 오... 오... 너무 귀여워! 아... 안쪽으로 가야 해요. 가만히 가야 해. 이 날은 어디서 가야 해. 전화에서 같이 복수해 먹고 싶은 거 같거든요. 또 만약에 이 사업 표정을 보는 거 찍을려고 그러지? 네. 음... 으음... 엠티라니? 뭐해. pan 그치 으 으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를 찾은 스프링의 고추? 네 스프링의 고추 스프링의 고추 왜냐하면 이 고추 스프링의 고추 그래서 우리가 도착한 고추 스프링의 고추를 찾지 못했죠 뭐하는거야? 우리 계획이... 컨넘 와 시영 잘한다 아이고 걷고 있는데 그만 헤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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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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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하나 드릴까요? 맥주 하나 드릴까요? 맥주 하나 드릴까요? 맥주 먹을 수 있어? 저기 맥주가 있네 대략 평온하게 있을 것 같아 뭔데? 하하핳 어 쟤 하락을 하잖아 나는 갈수록 못하게 되고 이런 색깔은 없지 여자애들도 왜? 많지 왜? 만약에 의세를 쓰는 거야 수업장에서도? 트렌드가 많이 화려해졌네 특선 수영복 업체들이 많이 나왔잖아 걔네들이 다 이렇게 차려와 약간 실내 수영장 요즘 트렌드가 이런 건가봐 응 좋아 아빠 보기좀 응 보기좀 먹어 그치?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맛있어 보기좀 we haven't ordered the top menu if you want to eat that's good can we also order more? 응 그냥 찍어먹어 아 찍어먹어? 응 나는 내 누구리 오니깐 국수를 위해서 아껴놔 너는 고집하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아빠는 알만하네 그래 아빠는 요즘 이제 안 먹으러 다 잘 먹게 됐잖아 응 나는 갈수록 먹던 것만 먹게 되고 다른 거 안 먹고 싶어서 You only three and four then you're in Sweden? Yeah I don't think that's good No I don't think that's good 음 좀 가져오고 싶다 음 매워 It's actually spicy 음 음 delicious I thought it was paprika 음 우리 또 있어 근데 꼭 먹게라 Don't eat the paprika Don't eat the paprika I know the time I'll try it anyway I'll try it anyway 어 먹어볼거래 맛있겠다 My spice soda has gone up It's gone up It's gone up 아 이제 다 먹었다 배가 뻥 했으니까 전 수 없이 먹더라고 전 수 없이 먹더라고 내 손 들어갔지 고추가 빨간게 잘 들어가 있어 고추가 빨간게 잘 들어가 있어 소피 소시지 왜 이렇게 많아? 고추가 왜 이렇게 많아? 고추가 왜 이렇게 많아? 오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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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술먹고 먹을 거야 하나 구운 거 샀어 바나나 구운 거? 어 아 아 이거 진짜 쿠폰으로 구운 거? 뭐야 라면들 섹션이 엄청 낮은데? 어 나는 짬뽕 사셨는데 나는 몇 개 많이 샀어 그냥 하루 이거 6명이니까 그냥 6개만 샀어 김치다 네 약간 오렌지 맛 나는 김치? 여기가 맛있는 거 많이 줄 텐데 이런 걸 왜 사? 김치. 나는 오늘 애처먹으면서 김치를 먹고 싶을 것 같거든요. 이제 오늘 파도 살까? 오늘 왜 사? 라면은 이렇게 해. 그래. 너는 라면 끓여먹을 거야 오늘? 우리 라면 끓여먹으면. 물이 아니다.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. 물이 없어. 또 마냥 차 이상한 표정 짓는 거 찍을려고 그러지. 아빠가 슬슬 짜증내려고 해서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짜증내지 말고 열심히 짓는 거 얼마나 재밌어. 아빠가 아는 건 무엇일까? 얘들 이런 거 왜 있을까? 이러면서. 여기구나. 바이바이 라뿌라뿌. 워컴 투 세포. 비스마스트리가 라세스와 조화를 이룹니다. 아 자사스왜 조화를 이룹니다. 거기서는 저녁을 먹을 수 있고. 아침도 먹고. 뷰구요. 저기 멀리에는.. 저게 막탄소. выступ. 마크 Ett piu 잖아 바다가 색이 없던 이들이 없던 막 우리 놀러오면 일거리 음식을 먹어야돼요 바나나라고 하는건데 한번 먹어볼께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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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별론가 본데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번 먹을만 해 나도 먹어볼래 한번 먹어봐 아냐가 바나나를 넣어서 한 거라 그랬거든? 이거 어떤 게 바나나니까? 이거 뭐라는 거? 음 맛있다! 빌라 럭셔리 빌라 부세이에 와서 방금 체크인하고 수영장에서 놀고 있습니다. 조금 있다가는 레촌을 먹기로 했어요. 돼지 작은 거를 하루 8시간 정도를 그릴을 해서 우는 건데 그래서 조금 6시 있다가 한 1시간 정도 뒤에 레촌을 먹기로 했습니다. Look at the 레촌! 와우! 먹어볼까? 어머 어떡해! 되게 크게 썰었다! 레촌 소스를 너네 둘이 여기다 넣고 아마라가 이거를 먹고 둘이 안 샀는데 엠티라니! We are scammed! 갓에서 사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망했네? 응,gar 레촌을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잖아 응 신비해 맛있는데? 고기가 연하다. 엄청 연하다. 이게 어린 돼지인 거잖아. 일반 돼지보다 더 수요일이 좋은 거 같아. 평원파크의 휴대전화! 아빠, 휴대전화! 삼겹살, 양갈비. 오늘의 삼겹살, 양갈비. 오늘의 삼겹살, 양갈비. 오늘의 삼겹살, 양갈비. 아침에 2분의 1세기. 안 만족한데? 버터? 저는 이 삼겹살이 안 만족해. 이 사람 뭐야 이거? 아빠가 이렇게 마음이 약하고 싶다니까. 아빠가 이렇게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싶다니까. 엄마가 이렇게... 보수하지 않겠다. 이 사람은 인정도로 우리의 가상으로서. 와보! 오늘의 하자! 코스다와보! 아이고, 아이고, 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